안녕하세요 여러분.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. 네, 여러분 구평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.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신 거 맞죠? 결과도 여러분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좀 많이 좋게 나온 친구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구평은 우리의 중착력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또 구평 점수에 너무 자말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평가니터 수능에서 배신을 또 그럴 수 있잖아. 그러니까 항상 만반의 준비를 우리가 이유로 또 해야겠다. 한 가지 좋은 것은 누구나 열심히 하면 잘 나오는,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결론적으로는 올해는 그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확신이 듭니다.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원래는 이렇게 풀면 되나? 그래서 그렇게 풀다 보면 뭔가 판단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길이 또 있구나. 그런 변수들이 있구나.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이 좀 많아서 수능을 이제 우리가 사고력 시험이라고 부르는 건데, 그렇죠? 그런데 이제 올해의 문제는 그냥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되겠네? 라고 해서 풀면 그냥 풀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용기를 가지고 야, 나 이 수학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. 포기하면 큰일 나겠구나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공부, 특히 중화위권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적인 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극상위권 친구들, 어떡하니? 어떡하면 좋아? 뭘 어떻게 해? 실수하지 않으면 되죠.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검토를 그냥 아, 다 했어. 엎드려 자지 마시고요. 그러지 마시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반복해서 절대 실수 없도록 그런 어떤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문항이다 그런 건 아니니까, 문항 또 그 안에서 아, 그래 또 우리가, 그지? 뭔가 내가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. 그래서 그게 아마도 9평에서 이제 이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좀 중간자적인, 그지? 6평과 9평의 아마 평균값 정도로 내지 않을까?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자만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9평 시험범, 그죠? 자만만, 좌절하는 친구들은 설마 없겠죠? 네, 그런 친구는 없을 거고. 자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문항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냈는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떤 가시와 전력이 떠올라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문항 해설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총평은 여기까지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